경남에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첫 차량 압수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구호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음주전력 4번의 50대 남성 차량도 압수했으며 만취 상태로 운전한 음주전력 6차례의 30대는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 7월 경남에서는 상습 음주운전 등으로 차량 2대가 압수되고 음주운전자 9명과 동승자 1명이 검거됐습니다.